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1월 11일 월요일 탑픽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입특징주 점검 먼저 해볼텐데 상승한 종목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애플과 애플카 생산협력협의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사이토젠 같은 경우에는 ctc 액체 생검 사업 기대감이 부각이 지속되며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바이넥스 같은 경우에는 녹십자와 위탁생산사업협력 MOU 체결 소식에 급등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전입특징주 점검 하락한 종목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코이즈 같은 경우에는 단기 과열종복 지정예고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고 둘째 사마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국내 12전환 추가상장 공시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NKMAX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 추가상장 공시 속에 급락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서는 1월 11일 월요일에 관심 갖고 봐야 될 섹터 및 종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일부 언론에 따르면 애플이 2027년 자율주행 전기차인 애플카 출시를 위해 현대차그룹의 협력을 제안하고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현대차그룹 내부에서는 이미 검토가 마무리된 상태로 정의선 회장의 제가 많이 남았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어 애플은 전기차 생산은 물론 애플카의 핵심인 배터리 개발까지 현대차그룹과 협업을 진행하며 애플카 현대차그룹은 현대차 혹은 기아차의 미국 공장 가운데 한 곳에서 배터리 개발을 추진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자율주행 자동차 관련주인 MCNX나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틴크웨어, 대성 엘텍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서는 가상화폐 관련주들 관심 갖고 보라고 말씀드려 보겠는데 가상화폐 사이트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4만 달러를 돌파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해 12월 2만 달러선을 넘고서 20년 만에 다시 2배 수준으로 급등했는데 이같은 비트코인의 상승에 대해 시장에서는 지난해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한투자 자산으로 주목받아 제도권 금융사의 투자 참여가 늘어났기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모습입니다. 아울러서 언론에 따르면 넥슨의 창업자 김정주 NXC 대표가 가상화폐 거래소 빗섬을 약 5천억원에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빗섬은 2014년 설립된 가상화폐 거래소로서 누적 가입자 수가 500만 명에 달하고 거래량도 현재 국내 1위로 알려진 업체입니다. 이에 따라서 가상화폐 관련주인 우리기술투자나 티사이언티픽, IOK, 피덴트 같은 주목들 관심 갖고 오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지막 세번째로서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 관심 갖고 오라고 말씀드려보겠는데 언론에 따르면 현대차는 빠르면 오는 2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기반으로 만든 아이오닉5를 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2월에 출시될 현대전기차 아이오닉5는 현대차가 지난 2019년 독일 프랑크프루트 모터쇼에서 최초 공개한 45 컨셉트카를 모티브로 삼은 준준형 크로스오버 유틸리티 차량으로서 아울러 아이오닉5를 시작으로 2021년 중형세는 아이오닉6, 2024년 대형 SUV, 아이오닉7 등을 순차적으로 내놓고 전기차 차종을 본격적으로 확대해야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전기차 부품 관련주인, 세종공업이나 유성기업, 포메탈, 덕양산업 같은 종목들 관심 갖고 오부라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미리 보는 1월 11일 월요일 타픽 종목에 대해서 내용 전달 전부 드렸구요. 방송 보시고 유익하실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하기, 알림 설정 해주시고 댓글에 영상 유익하게 잘 봤다라고 남겨주시면 방송하는 데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